여긴 누구 집이죠?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음식 재료도 많고 어? 누가 왔다! 잠깐만 만원이 이리 와 네 들어오세요 곱탱이 이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윌리엄 안녕 어? 안녕 마라니 안녕 윌리엄 어? 멍멍 조기는데? 윌리엄 멍멍 안 무서워 이렇게 이쁘였어 어? 안녕? 안녕 멘틀리 우와 마라니 멘틀리 안녕? 아 사랑해 응 좋고 오 요즘 벤틀리 이웃식 시작하니까 잘 먹긴 먹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또 맛있는 거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지은 중에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배워보려고요 하루 종일 생각해 너를 하루 종일 생각해 너를 나 빠진 듯한 느낌이 너로 표현할 수 없어 너와 I'm falling in love forever I'm feeling like I'm feeling this is love I'm feeling good I'm feeling this is love I'm feeling love I'm feeling love I'm feeling love I'm feeling love 아 윌리엄 진짜 많이 컸네요 우와 아니 마누기만이 큰 거 같은데 이뻐 엄청 귀엽죠 하이파이브 삼촌 하이파이브 예예 마누기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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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도 한번 할까? 윌리엄도 한번 할까? 아하하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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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잘했어 하이파이브 안녕 펜트리아 동생 아 귀여워 맞지 마누 너무 귀엽지 오 진짜 똑같이 생겼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너무 귀엽지 마누가 아 아 아 아 이거 범명은 마누? 장만우 에 홍콩 배우 아 아 아 한국으로 할 때 네 장만우기 진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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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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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아 뽀뽀하고 싶었어? 뽀뽀하고 싶었어? 뭐 무서워 했잖아 윌리엄 그러니까 이제 안 무서워? 아프게 안 맞아 안 무섭네 안 무섭네 안 무섭네 안 무섭네 빙글빙글 기분 좋아 멍멍 아 너무 귀엽네 진짜 나쁘지 않아 그치? 나쁘지 않아 너 뭐 뭐 뭐 뭐 뭐 뭐 말이 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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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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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기 집이야? 만우기 만우기 아우 맛있어 우와 우와 잘 먹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윌리엄 여기서 아우 와우 맛있어요 응 응 하하하 굿 굿 굿 굿 맛있어요 응 맛있어 와누기 아해 같이 먹어 윌리엄 둘 날라하고 싶어 날라하고 싶어 날라하고 싶어 네 가만있지도 않고 날라다니고 굿 그냥 만우기도 줘야지 같이 먹어 모르겠어 내가 없을 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역심쟁이 언제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맛있지 진짜 맞는 얘기지 그치 만우가 그치 훨씬 맛있지 같이 먹으면 그치 따봉 그거 맛있어 응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로 으 진짜 벤틀린은 근데 밥 잘 먹어요? 아주 응 그렇게 잘 먹는 것 같지도 않아 으 으 그럼 그때 그 이웃식 다 직접 아유 저희 와이프가 워낙 또 많이 하고 원래 요리사들이 집에서 절대 요리 안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럼 마눅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먹겠네 마눅이는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지금까지 뭐 병원 간 적도 없어요 그 이유식은 뭐 슈퍼푸드 되게 많잖아요 뭐 바나나도 그중에 하나고 호박 고구마 당도를 갖고 있는 좋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제품으로 이유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거의 똑같아요 네네 어 당근이랑 희산이랑 바나나 여기다 넣고 윌리엄 여기가 좋은데 마눅이랑 윌리엄한테는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줘야겠다 주먹 워낙 뽀로로 좋아하니까 근데 뽀로로가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넣고 넣고 뽀로로 얼굴 동그라미로 잘 만들면 어 뽀로로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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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잔영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아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 흘리는 거 뭐야? 없이 된다, 없이 된다, 없이 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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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윤리 형, 계란 먹자. 먹어야지. 진짜? 어. 꼬라스는 어떻게 할까? 너 지금 꼬로로 하고 있어. 꼬로로, 계란, 우와. 아, 보로로 어떻게 했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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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되게 잘 먹는데요? 네. 어, 흰밥 잘 먹고. 짜잔. 야, 한 입 먹어볼까? 어우. 야. 진짜 맛있네. 아, 위험해, 위험해. 마누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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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가 먹네. 이거. 벤틀리 맛있어? 당귀마켓보다 이렇게 같이 먹어도. 네.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뭐 물 대신 육수를 쓰셔도 되는데 원래 닭이나 양지나 이렇게 야채 육수를 내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일명하고 벤틀리 가게 한번 놀러 갈게. 네, 마누기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그래.